계속해서 박영동 교수님의 성령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9페이지 말씀드리면서 달라스윌라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용구호, 쌍따옴표, 육신의 마음은 살아있는 죽음이다. 그 마음에는 천국도 닫힌다, 쌍따옴표하고. 거기에 각주 4번에 달라스윌라드의 글이 인용이 되었어요. 달라스윌라드 하나님의 모략에서 130페이지에서 인용했다고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에 그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박영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정통신학이라는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이들의 글이나 사상을 인용하는 것을 문제삼는다면 어떤 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와 신학적 입장이 다른 성프란시스와 성버나드의 글이나 플라톤이나 칸트 같은 철학자의 말도 인용할 수 없을까? 숨막히게 경직된 사고에 사로잡혀 의심과 정제의 눈빛으로 무언가 흠집낼 부분을 색출하려는 태도는 개혁신학을 하는 이의 자세와 거리가 멀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듯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용을 왜 했느냐? 그게 자기가 합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어떤 A라는 주제를 논정하기 위해서 그 주제에 합당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것에 반박된 말을 이 사람이 한다. 그러나 나는 또 여기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박영동 교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달라스 윌라드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앞서 말했을 때 로마스 6장 6절에 우리의 옛자, 뭐라 했습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관점을 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영동 교수님이 이 책에서 계속 지금 어치만이의 다른 글을 인용하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육적 자아를 죽이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 자아를 죽이는 죽음을 십자가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용된 달라스 윌라드의 글을 인용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마음은 살아있는 죽음이다. 그 마음에는 천국도 닫힌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인용을 할 때는 인용한 그 사람의 사상이 무엇이냐? 지배적인 사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글을 인용했을 때 그 책이나 논문에 있어서 어떤 맥락 속에서 한 말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말이 있네? 그래서 그 책을 가져와서 그냥 탁 인용을 하면 제가 논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수님이 딱 지도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 글을 인용해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러한 논정을 위해서 이 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했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여기 달라스 윌라드의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모략 130페이지에 나오는데 130페이지에 보면 반면 육신의 마음은 살아있는 죽음이다. 그 마음에는 천국도 닫힌다. 그리고 여기 박인동 교수님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여기 책의 뒷부분에 인용구 없이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하늘이 완전히 막혀버린 엎어놓은 사발 속에 갇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과연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냐. 이 육신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앞에 뭐라고 했냐면 달라스 윌라드가 128페이지부터 인간의 공경이라는 소제목에서 엘더스 헉슬리를 말했어요. 헉슬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말하고 헉슬리가 말하는 걸 인용하면서 달라스 윌라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장기적으로 유익보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부작용 없이 인간의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새로운 약물의 발견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올더스 헉슬리는 그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그런 약물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셰프의 이승에서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승에서의 도피 71페이지에 70페이지부터 상층부 경험을 말해요. 이걸 도약이라는데 실존주의적 체험을 말하면서 알더스 헉슬리가 여기 올더스 헉슬리, 엘더스 헉슬리 말했는데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엘더스 헉슬리, 알더스 헉슬리, 올더스 헉슬리 이렇게 외국 사람이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하냐면 이런 제1의 체험, 그런 어떤 한계 체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LSD, 마약을 복용해서 그 느낌이나 이 느낌이나 똑같네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말했듯이 그럼 요즘 왜 명상을 하느냐. 제가 기독교 상담원 그 부분 말하면서 언급을 했듯이 그럼 마약해서 그러면 그 종교적 체험을 얻지. 왜 그러면 안 하지? 그러니까 약물로 그런 종교적 체험, 제1의 체험을 얻으니까, 도약을 하니까 중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중독 안 하고 있으면 뭐 할까요? 명상해요.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명상을 가져와. 이게 지금이 기독교 상담원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있고 굉장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더스 헉슬리는 그래 했다. 그 다음에 레오 톨스토이는 어떻게 했느냐. 톨스토이를 말하면서, 유년 시절에 말하면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모든 것이 세월의 흐름 속에 한낱 무로 변하고 말았다는 생각에 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살다가 마침내 그는 모든 선한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레오 톨스토이가 멋진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톨스토이가 어떤 사람이냐. 위키피디아나 또 나무 위키에 보면요.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보면 알 수도 있고 또 좋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나무 위키에 보면, 카톡이 온 죄송합니다. 여기 종교적 신념에서 나무 위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그가 일컫는 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오직 삶에 대한 진실한 설명에 도달한 현명한 사람이었다. 톨스토이의 종교적 의뢰의 거부는 안나 카레니나에서의 자신의 경향과 두드러지게 대조되는데 그곳에서 종교는 교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일상적 삶의 전통적인 형태들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1901년 러시아 종교로부터 파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톨스토이가 말하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에 그냥 어떤 설명에, 진실한 설명에 도달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마스터다, 본복이다. 이런 거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톨스토이의 말하면 하나의 이상주의였어요. 이상주의였는데, 그래서 기독교 영성, 위키피디아에 나옵니다. 그는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가난한 사람과 죄인들까지 모두 사랑하며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보험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기독교 평화주의다,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정치인 것도 관련이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는 놔두고 여기는 맥락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 레오 톨스토이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제목이 뭐냐면 영혼의 마음에서 얻은 해답 달라스 윌리다가 그래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래전 인류에게 열어주신 그리고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영적인 세계다. 순박한 농부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깊고 의미 있는 고통이 따르긴 했지만 삶을 보면서 톨스토이는 점차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다다르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상 국가가 이 농부들의 사회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순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여기 앞서 위키피디아 자료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삶에 대한 진실한 설명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 예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달라스위라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서 그는 비로소 영적 세계와 영혼의 마음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다. 바울은 그것을 생명과 평안이라 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레오 톨스토이가 말하는 지금 여기 말하듯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도 않고 그냥 그저 삶에 대해서 현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그 영적 세계, 영혼의 마음하고 이 달라스위라든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울이 그것을 생명과 평안이라 했다. 바울이 말한 것. 달라스위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했지만 레오 톨스토이가 그러면 말한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한 생명과 평안. 이게 같은 거냐고요? 그럴 수 없죠. 왜?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 톨스토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온다고요? 이 순박한 농부들의 믿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된다. 그분의 말씀에 다다른다. 사도 바울이 생명과 평안 이런 걸 로마스 8장 1절 2절 아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지 이 순박한 삶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박영돈 교수님이 인용하는 부분에 들어가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영혼의 마음이 생명과 평안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래에서 끊임없이 창의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본질에 적합한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 때문이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영혼의 마음이 생명과 평안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래에서 끊임없이 창의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본질에 적합한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입니까? 인간이 창의적인 존재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고 생명과 그래서 생명과 마음이 평안하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스 8장 1절 2절 또 로마스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도 말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재화 사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창의적인 존재가 되고 인간 본질에 적합한 것으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 그 다음에 바로 박용동 교수님이 인용한 부분이 나와요. 반면 육신의 마음은 살아있는 죽음이다. 그 마음에는 천국도 닫힌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마음과 같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박용동 교수님은 뭐예요? 이 성경충만 슬피한 이들을 위한 은혜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육신의 마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말했잖아요. 여기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락이라는 책에서 알더스 헉슬리, 레오 톨스토이 그런 이상주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냥 순박한 농부의 세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를 사도 바울이 바울과 평안이라 했다고 바울이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달라스 윌라드가 그러면서 뭐예요? 육신의 마음은 살아있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마음은 뭐겠어요? 반면에 말했으니까 앞에 말이 뭡니까? 인간의 그런 창의적인 인간의 본질에 적합한 게 아닌 게 육신의 마음이죠. 성경은요. 아까 박용동 교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교수님이 로마스 6장 6절 가지고 말했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러나 우리 옛사람의 본성, 그 죄악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박용동 교수님은 달라스 윌라드의 말하는 전체적인 맥락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그저 육신의 마음이라는 게 이 문구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인용했다 이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냥 육신의 마음 그러면 내가 말하는 데 사용해도 되겠구나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기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엎어놓은 사발이라 했던가 그 속에 갇혀 기어다 죽을 인생이요. 그 마음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가시적, 물리적 세상에 가두어 놓는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그런 절대적 세상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다. 톨스토이가 욕지기를 느끼며 보았던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끊임없이 짓밟아야 하는 세상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에 가두어서 그러니까 참 톨스토이가 보면 감히 욕지기 나는 그런 세상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이상적인 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영혼의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고 그거 아닌 거 이렇게 현실에 끊임없이 짓밟아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시적 물리세계 속에 가두는 그런 육신의 마음 아니 그런 게 성경하고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육신 교수님이 말하는 육적 자아 자아를 죽이는 거 아니 이런 거하고 같냐고요? 제가 이 책이라는 것은 참 정말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윤원 교수님의 책이라는 게 뭐라고요? 지금 고려 고신대학교 고신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수준 고신대학 학부 수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부 출신의 사람이 지금 성령충만 이 책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을 가시고 거기서 박사 과정을 밟으시고 여러 대학들에서 수학을 하시고 그리고 이 책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문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장을 가져와서 여기에 인용을 해서 육적 자아를 말했다. 그러니까 그 레오 톨스토이가 말하는 육신의 마음과 사도 바올이 말하는 육신의 마음 로마스 육장 육신이라는 그런 개념과는 안 맞아요.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앞부분을 말했듯이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박용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의 내용이 맞느냐 그걸 살피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바르게 가르치고 그 내용이 합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명령대로 영혼을 잘 이렇게 돌보고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글을 인용할 때 학자들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달라스 윌라드는요. 기독교 다원주의자예요. 기독교 자인이죠.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제가 시간상 얼마 안 돼서 끝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읽어볼게요. 이런 표지는 없지만 다시 말해서 세례교인의 자격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내면의 한례를 받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표지는 없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면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분에게 용납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다원주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 표지가 없어도 여기 내면의 한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표로서의 그런 게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니까 용납해 줄 만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사람이고 달라스 윌라드의 이 책에서 하나님의 모략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관점하고는 안 맞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개혁신학의 바른 기치대로 신학의 내용대로 또 성경대로 바르게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